먼저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돼서 되게 떨리기도 하는데요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막 아래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향하고 있는 새끼 거북이의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요. 이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스타트업하고 가장 유사하지 않나 저 바다 거북이의 삶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결국에는 이 새끼 거북이가 이 앞에 거대한 바다 앞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성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게 스타트업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ODK 미디아의 초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혹시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든지 시작은 되게 작게 해서 꿈은 크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뭐 개개인이 어떤 거를 그리시고 계시던 뭐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략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. 저는 요번이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인생의 모토는 이제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자.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모토고요.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뭐 직업 같은 것도 되게 뭐 다양하게 가져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.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조금 일찍 찾게 됐고요.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아라는 분야였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미디아 쪽에서 뭔가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미국에 이민을 이제 고등학교 때 갔는데요. 지금은 이제 그 하나 되게 어려운 거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는 약간 블랙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저희 그 ODK 미디아에서 ODK 미디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. 근데 온 디맨드 코리아, 온 디맨드 차이나라는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북미, 남미에서 27개국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 뭐 한국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이제 서비스 중에는 거의 뭐 가장 큰 이제 그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미션은 이제 컨텐츠와 제작자를 이제 글로벌 시청자와 이제 연결시킨다. 그 저희 저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공유 드릴 넘버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 월 한 시청시간이 그 연도수로 치면은 한 250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약간 그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이 주제인 만큼 이제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실리콘밸리 한국인들에게 이제 그 역량을 끼치고 있나라는 걸 좀 설명해주는 트윗이고요.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한국 남자들도 한국 드라마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다. 그리고 드라마를 머리 바꿔보는 남편들 때문에 애들 볼 낯이 없다. 근데 1등 공시는 온 디멘드 코리아 1등. 그래서 되게 이 정도로 이제 되게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많은 한국분들도 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요. 이 외에도 저희는 이제 그 한국의 컨텐츠와 한류의 팬들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뭐 케이팝 스타가 미국에 왔을 때 뭔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은 아니고요. 지금 이제 서울하고 이제 LA에서도 약간 좀 남쪽으로 한 30, 40분 떨어진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는 되게 이제 평화로운 도시에 이제 있는 회사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게 이제 왜 오디케이미디아를 시작하게 됐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그러니까 저의 이제 경험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했던 업무들이 상당히 이제 오디케이미디아를 만들게 된 계기와 연결이 많이 됐었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하던 일은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나 이제 뭐 전세계 방송국하고 이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뭔가 헐리우드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선진화된 컨텐츠 시장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이 한국 미디아 산업이나 컨텐츠 산업에도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는 2011년에 이제 회사는 설립을 했습니다. 그 2011년에 했는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 뭐 요즘 이제 잘 아시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사업자들이 막 조금씩 이제 막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되게 많이 들었던 키워드는 이제 한국 이제 그 경제는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제 뭔가 컨텐츠와 문화 미디어 산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되게 많이 접하던 때였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럼 과연 이런 한국의 컨텐츠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유통이 되고 있나 라는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해봤고요. 근데 이제 뭐 정말 뭐 정말 수없이 많은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었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이 산업이 쉽지가 않겠다 해서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시작은 작게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저희가 정말 초기에 이제 저희의 모습들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정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사진은 이제 뭐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그 뭐 그 거라지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하는 스토리들도 많은데요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라지도 없었던 상태여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의 제 방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책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막 박스 갖다 놓고 막 코딩하고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MIT에 가서 이제 그 저희 아이디어를 이제 피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빌이라는 이제 교수님을 뵀고요. 그 빌 교수님이 이제 저희의 비전을 믿어주시고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사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이제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이제 마루에서 이제 책상을 붙여놓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초기에 예를 들면은 팀은 누구와 뭐 어떻게 시작을 했냐라는 거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요. 이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정으로 이제 풀고자 하는 내가 정말 뭔가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 아이디어는 되게 뭐라고 그럴까 이걸 공유해줘도 되는지 마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근데 결국에는 뭐 어떤 아이디어든 뭐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일 그 확률은 정말 0.0001%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뜻은 아이디어는 정말 공유하고 공유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피드백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많이 공유했을 때 그 주변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같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공유는 되도록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많이 이제 창업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이 이제 뭐 사람이라고 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 저희가 이제 뭐 짧게나마 지난 7년간 이제 느껴본 창업은 이제 정말 끝이 없는 마라톤 같았습니다. 그래서 그 뭐 오늘 이제 뭔가를 해결하고 뭐 하면은 이제 내일은 더 큰 이제 챌린지나 뭔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뭐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제 또 챌린지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 뜻은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냐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또 이제 가장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돈을 어떻게 펀딩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의 이제 그 경험은 이제 저희는 그 회사를 시작할 때 그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은 뭔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요즘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뭐 vc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. 결국에 이제 되게 겁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긁어가면서 거의 한 1년 동안을 이제 회사를 이제 성장을 시켰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오디케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위스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저희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아야 우리는 이거 진짜로 해볼 거다. 우리 회사 만들 거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 월랑국수를 먹자고 갑자기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근데 먹다가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그 2천만 원짜리 책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너가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받은 투자였고요. 그래서 뭐 그 이름이 게이블인데요. 저희가 이제 평생 그 게이블의 형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랜덤하게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. 그 너희의 이제 서비스를 알고 있고 너희의 팀을 알고 있다. 근데 한번 니네가 기회가 된다면 실리콘밸리에 와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메일을 받았고요.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이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 뵙게 됐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. 그때 그 실리콘밸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가 처음 이제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송영길 대표님이랑 이제 투자자를 만나 뵙고 이제 거기서 또 5천만 원의 투자를 받아서 또 저희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뭐 저희가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이제 베이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3자로서 느꼈던 부분들인데요. 그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 캠퍼스의 모습인데요. 대개 이분들은 대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. 대개 그러니까 자전거로 타셔도 되게 심각하게 열심히 타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정말 뭐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음식을 드셔도 되게 뭐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챙겨 드시더라고요. 뭐 야채도 많이 드시고요. 그래서 와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뭔가 자기 관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좀 한번 깨달았었고 또 한편으로 되게 두려우면서도 되게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 거는 아 근데 이런 실리콘밸리라는 데는 이런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모여있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이제 느꼈었던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씩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데를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제 결국 같이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다 분들인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.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우리가 더 뛰어난 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팀끼리는 저희가 뭐 제일 똑똑한 거는 서로 끼리끼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똑똑함이었죠. 근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깨달았던 거는 우리가 공평하게 가진 건 시간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합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워낙은 팀이 이제 보스턴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던 팀을 다 보스턴으로 불러서 이제 합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한 명 한 명의 라이프도 이제 되게 심플하게 바꿨습니다. 그래서 ODK 미디아 외에는 뭐 취미생활도 일단 다 자르자 그 다음에 외부 외출도 다 자르자 해가지고 이제 정말 집중하는 이제 라이프를 살기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이제 웃고 있긴 하지만 저 사진이 저 개발하는 친구인데요. 거의 한 2박 3일을 움직이질 않았어요.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개발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커피 한 잔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되게 걱정이 됐던 거는 이 친구 이제 팔다리가 너무 얇아지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제 막 거미인간이 되지 않을까 막 이제 고민을 했던 이제 사진민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7년을 이제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인데요. 결국에는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뭐 OTT라는 이제 분야가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 뭔가 정보가 많이 있었던 분야도 아니고요.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를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알아내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자세로 임했던 게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저희가 뭐 좀 혜택을 본 거는 어떤 분야든 이제 되게 깊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일찍 찾을 수 있었다.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진정 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가치나 목적을 찾았을 때 이제 작게라도 시작했던 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저희를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작은 되게 작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좋으신 분들도 만나고 저희가 이제 업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찍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뭐 저희는 아직도 이제 그 뭐 바다를 이제 더 이제 도전을 하는 회사인데요. 이제 바다를 알아가야 되는 이제 거북이가 같은 회사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 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팀원 한 명 한 명의 이제 시간의 가치가 성장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게 저희한테는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. 그 제가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 문구이기도 하고요. 제가 뭐 정말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뭐 이제 떠올리는 문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링크드인의 이제 창업자인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창업이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도 이제 비행기를 조립해서 날아올라야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뭐 정말 황당한 말씀이시죠. 근데 결국에는 이런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창업이라는 걸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의 선택이고 이제 개개인의 또 선택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풀겠다고 할 때는 정말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 클리어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실패해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클리어한 목적을 가지면 결국에 뭐 정말 삶도 되게 일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게 또 언제가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 마지막 장인데 저희 서울팀하고 미국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있기까지 뭐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저희만큼이나 이제 저희 회사의 가치나 비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주셨고요. 이제 그분들한테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팀에 되게 이제 뭐 뛰어나시고 이제 뭐 그 열정도 있으신 많은 이제 좋은 팀 멤버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 미디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또 그 재미있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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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